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나온다 파워즈 낙장 파워즈 낙장 먼저 우리 태용이 뷔 이렇게 밥 벌려 하면 돼 넌 누구니? 저는 B입니다 우리 최형님 월드커버 해보자 네? 아니 반말을 해도 돼 자 민경훈 대 김희철 민경훈 민경훈 대 이수근 민경훈 민경훈 대 김남철 민경훈 공약이다 민경훈 대 서장훈 민경훈 민경훈 대 이상훈 민경훈 민경훈 대 강호동 민경훈 이유가 있어? 제가 옛날부터 버즈를 좋아했어서 비망록이나 은인 그런 명곡들을 아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버즈 선배님들 팬이군요? 네 팬이네 20만원 20만원 팬 분들이 다 소녀팬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때 시절 때는 전세계 남자분들이 다 버즈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는 경훈이 엄청 좋아해 어 진짜? 옛날 때부터 버즈 막 비망록 은인이고 우리 세기 때는 우리 세기 때는 원래 거의 막 우리 세기? 우리 세기? 우리 세기? 19세기에서 우리 세상에서는 많이 인기가 있었어 맞아 진짜 우상이었어 우상 시니어 지식 파워즈 낙장 파워즈 낙장 어? 어? 거창 서울 사람이 없어 그렇네 야 그럼 싸울 때도 사투리로 싸우고 그랬어? 흥분하면 사투리로 싸우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싸워봐 니네 대구가 쎄지? 저기 팝콘 준비해? 대구가 쎄는데 대구가 쎄 사투리는 대구가 쎄지? 아예 우리는 그냥 거창에 그런 단어들로 그냥 말해 우리는 그냥 야 거창에 서울랜드 없잖아 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 나온다 말 야 떼? 말하지 마라 입에서 떼 나온다 말 야 떼? 아니 되게 잘 처벗긴 하네 우리 형들이 너무 좋았나 입에서 떼가 나와 그게 뭔지 안다 야 나도 갱산들 사람들 입에서 떼 나온 걸 얘기를 안 하거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럼 너네 지금 성대모사라고 성대모사 기가 막히지 진짜?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옛날에 바람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 저거! 나는 하창에 살기 전에 대구에 살았었어 짱구 박사 그래서 나는 바람이라는 영화를 한 30번 봤어 그래서 거기 있는 명대사를 하나 하려고 해 명장면 버스에서 찡찡찡찡찡 잘할 수 있어? 한번 들어볼게 내 선대역에 한 명 필요한데 신호동에서 만날 때 내가 황당에서 만날 때 신호동에서 만날 때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좋은 친구 내가 나쁜 친구 내가 이제 우리 올라 오케이, 오케이 앗샤! 어구 씨 마 내 강사야 김정아다 마 난 누구다 그래 네가 우리 올라 뜻깍했다면서 저 놈 아이가 동생인데 나한테 뭔지 얘기했다 아이가? 희철이, 네가 안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았다 안 돼 그래도 네보다 한 살 어리다 아이가? 내가 형 아이다 형한테 그러면 되나? 어이, 장난 같나? 그리고 말해갖고 너도 나이 같으면 억같은 선배 아닌데 욕실 수 있는 거 아이가? 어이, 친구 동생하고 한 달에 할래? 어이, 수근이 저는 간여 안 했는데요 싸음먹을 때 구경 왔는데 죄송합니다 희철이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끄지라 시금치야 끄지라 시금치야 끄지라 시금치야 시금치가 있어? 응 어이, 가요 너무 잘하네 끄지라 끄지라 시금치야 네, 가요 이렇게 가요 원래 끄지라 이거야 오, 뷔 목소리가 멋있다 그러면 안 돼 딱 그 목소리네 그래서는 안 돼 안 돼 최민식 선배님 마! 대박이다 그럼 너네 지금 스마일이야 이거 누구야, 뷔야? 이거 누구야, 뷔야? 뷔 형, 뷔 형 내가 원래 병뚜껑이었어 정국이가 또 이걸 많이 하고 뷔가 전생에 병뚜껑이었대 내가 병뚜껑이 강제였어 신이었어 원래 병뚜껑이 될 뻔 했다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과천의 병뚜껑이었어 내가 과천의 병뚜껑이었어 그럼 이거 우리가 이 정도면 매는 해주자 네 명은 네 네 명은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부터 지그재그로 하면 되겠다 좋아 우리가 많으니까 방탄이 얘기해봐 정정당당이 얘기할래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줘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정정당당이 한 건 없어 방탄, 우리 마지막 마지막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두 명 남았지? 두 명 남았어 방탄도 두 명 남았어 비의 도전 많이 남았네 비가 못 가면 의미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오...! 넘었어 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잠깐 앞서고 있어 영성의 운리 비 비가 이게 감성이 있어 비가 딱 얘기하는 게 벌써부터 거창한 막 자연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래 이명이 사진 작가예요. 예술인이네. 예능 작가는 별로야? 난 예능을 잘 못해서. 와 예능을 못하나 입에 떼 나온다는 표현이 얼마나. 호랑이야. 약간 얼마나 웃긴데. 호랑적인 표현이야. 어떤 사진 찍고 싶어? 나는 맨 처음에는 풍경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풍경.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샀어요. ESL을 샀어. 필름 카메라를. 그래서 그걸로 계속 찍어 다니는데 너무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일 진짜로 하나 딱 찍고 싶다 그냥. 딱 한 번 찍을 수 있어. 한 장. 한 장? 그럼 뭘 찍고 싶어 그냥? 딱 한 장 찍을 수 있어. 난 여기, 여기. 우리를? 응. 솔직히 이쪽 시선은 아무도 모르잖아. 이쪽 시선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그래 이따가 찍어서 우리 하나만 해줘. 나는 사진기도 가져왔어. 진짜로? 그럼 이따가 게임할 때 그거 걸으면 되겠다 사진기를. 사진기 걸고 게임을 하는 거 하지 마. 왜냐면 시계 철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후 때 이후로 우리 게스트 전 학생이 시계를 안 채워놨어. 나 시계 빼고 왔어. 시계 철공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진 매니아인 게 그거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 카메라에서 나오잖아. 어 필름으로 찍어. 여러 개 많이 써 내가. 모노를 많이 써. 대단하다. 장인 정신이 있구나. 자 다음 별명. 자 다음. 3명 남았어. 오 아이 가려져 있네? 아예 없는데? B의 별명이야. 나는 내 별명인데 내 별명을 한 번 맞춰봐 봐. 아 별명? 이름을 누구 건지 맞추지 말고. 이게 너무 쉬울 수가 있어서. 정답. 정답. 페? 페? 비페? 비페. 야 우리 미안해. 비비인형. 비비인형. 아 바비인형 해가지고 비비인형? 참신하다. 약간 큰 회사 이름이야. 비토리? 오? 아니야.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회사. 비에르 가르덴. 비에르 가르덴. 정답. 그런데 근접하고 있어. 아니야 근데 비가 끝에 들어가. 근데 근접하고 있어, 지금? 정답! 그 비통! 맞지? 비가 끝에 들어간다니? 비가 끝에 들어간다니? 누이 비통! 비통이 끝에 들어가잖아. 비가 끝에 들어가, 끝에 맨 끝에. 크림 회사 이름이고, 너희들이 1년 전에 무조건 가본 곳이야. 1년 안에 가본 곳이야. 누구나 가본 곳이지. 언제나. 나 맞출 거야, 맞출 거야. 모든 시민분들도 갈 수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자주 가. 정답! 정답! 알았다, 장훈이. 비프스. 아, 되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비가 끝에 가야 돼. 비가 끝에 가야 돼. 좋은 적 끝났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가, 여기를. 진짜 안 가. 내가 볼 때 우리는 안 갈 것 같아. 나는 근데 집에서 그걸 봐. 본다고? 집에서 본다고? 아, 무비! 아, 맞다. 근접했다, 근접했다. 아, C! 아,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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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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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맞췄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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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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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왜, 왜? 영화배우처럼 잘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팬분들이 지어주신 건데 사진으로 보면 약간 조금 C, C처럼 여건이 뭔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거네. C처럼 잘생겼다고? 말짱 다르지 말자. 그러니까 C, C, C. C, C. 안 간 사람 폼 들어봐. CG포이 안 간 사람. 형, 간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호동이 형은 비디오방이 마지막이었을 거야. 시작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제시어. 민달팽이. 민달팽이. 자, B. 민. 민머리로. 자, 달. 레몬스터. 달에 갔는데. 호동. 팽. 팽이를 돌렸대. 자, 장훈이. 이빨이 못생겼대. 탈락. 맥락이 너무. 악성맞다. 자, 네 글자 두 번째 문제. 간다. 피 땀 눈물로 간다. 피 땀 눈물. 자. J, O. P. 피가 나요, 팔에서. B. 아, 땀도 나네요. 레몬. 눈에 눈물이 나요. 자, 물. 호동. 물로 씻어봐. 자, 물을 씻어봐. 물로 씻어봐. 물, 물을 씻어봐. 거의 윤드름이었어. 마지막에 종이가 딱 되네. 씻어봐. 스파게티. 갑니다, 스파게티. 화이팅. B. 스피디하게 놀까요, 우리? 레몬. 파스타라도 먹죠. 호동. 계란 탄국장. 호동이 탈락. 계란탕이야. 호동이 탈락. 계란이. 스팟 게티인데 계란을 했어. 호동이 맞춤법이 틀렸기 때문에 탈락. C는 게티인 줄 알았어. 호동이 부끄럽게 탈락.